총선 참패의 원인 분석을 위한 백서를 준비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담당했던 인사들을 면담했습니다. 공천과 총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. 이 과정에서 한동훈 책임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박현우 기자입니다. 총선 백서 특위 가동과 맞물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책임론 논란 속 열린 공천평가회의. 반성, 성찰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에서 나온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의 논란성 발언에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홍준표 대구시장은 선거를 망쳐놓고 무슨 낯으로 저런 말을 하느냐, 뻔뻔하게 자화자찬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정 전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지 않았으면 상황이 더 악화했을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고 두둔하기도 했습니다. 특위 위원장인 조정은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, 용산 공동책임론을 언급했는데. 이어진 발언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자신의 당대표 출마를 암시하는 발언에 당 소장파 모임인 천목회 소속 박상수 전 후보는 총선 백서의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실으려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직격했습니다. 회의 불참자가 많은 것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. 신윤 이철규 의원은 한동훈 책임론에 대한 친한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특위 활동에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는데 친한계 장동혁 의원은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일정으로 부득이 불참한 것이라면서 백서 특위 면담을 오는 29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.